다시 태어난 것 같아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들 중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아빠! 아빠!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?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처럼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할 거예요 오 새로워라 그대 향한 내 personal cru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